자주 거처를 옮겨다녀 라오스 사람들이 숲의 집시라고 부른다는 떡루안족. 산에서 얻은 사냥감과 약재를 쌀과 강아지로 물물교환하기 위해 나왔다는 부은. 그를 따라 그가 산다는 숲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처음부터 결코 쉽지 않은 길. 아직까지는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남이 단절되어 있고 아직까지 순수한 그들만의 생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찾아서 떠난다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네요. 시간과 시간을 이어주는 끈이자 익숙함과 낯섬 사이에 놓인 작은 오솔길. 그곳으로 가는 길은 물을 건너고 숲을 헤쳐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길입니다. 길을 개척하는 것이죠. 길이 없는 곳은 나무가지를 좀 치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정글에는 정말 모를 위험들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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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함께한다. 고맙습니다! 외지인의 방문이 낯선 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곤 하는 분. 분. 아, 물이 Norr,ping을 visionary요. 하나, Hindi. distinguish. бу은 Meike. 군, 군! 군! 시간이 흐르면서 부흔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렇게 길이 아닌 길을 찾아 헤맨 지 꼬박 3시간 남짓. 언니 날짜와. 오, 언니와. 우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이분이 살고 있는 떡루왕 부족의 산속에 있는 자신의 집이에요. 추리와. 마침내 떡루왕족의 집입니다. 떡루왕족은 바나나잎 부족이라는 뜻으로 깊은 산속의 바나나잎으로 집을 짓고 사냥하며 떠도는 부족을 말하죠. 사냥감에게 들킬 수 있으므로 푸른 바나나잎의 지붕색이 달라지면 거처를 옮긴다는 부족. 그냥 뭐 담장도 없고. 그냥 바나나잎으로 지붕만 올린 것. 그러니까 이슬이나 비만 피하는 정도고. 야전 생활이네요. 야전 생활이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인 오래된 냄비와. 반찬으로 사용한다는 말린 고추. 그런데도 왜 이들은 산을 고집할까요?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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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동안 분의 외침이 있고서야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 사람. 마침내. 이웃고 남편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을 한 듯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동행한 라오스인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숲속 떡루앙 종만의 고유의 언어. 깊은 숲속의 날씨는 때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덕을 부리곤 하죠. 아, 쉽지 않죠?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은 설레임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너무 얇은데? 좀 더 붉은 걸로. 문명 세계에서 왔다고 자부하지만 작은 집 하나 짓는데 소란스럽기만 한 사람들. 여기서 한 줄로 돌멩이 풀거인 한 번 찾아봐줘요. 이불 얹었을 때 기울기를 줘야지. 안 되는데.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분이 안쓰러웠던지 결국 나섭니다. 아, 삽이구나. 와, 빨리 써야마. 아니, 공대. 아, 진짜. 도구가 있어야지. 당연히 이 삽이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삽 머리만 있었죠. 숲에 사는 사람들은 숲에 사는 사람들만의 지혜가 있죠. 이렇게 베어진 대나무는 집의 기둥과 석가래가 되고 바나나 잎은 지붕이 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분이 바나나 떡루왕 족이 아니라 오늘 집 짓고 사는 우리들이 바나나 족이라고. 짓고 보니 완벽한 떡루왕의 집입니다. 초록의 지붕이어서 야생동물조차 알아볼 수 없는 집. 때문에 떡루왕 족은 지붕의 색이 바래면 떠나곤 했던 것이죠. 장작불에 구워지는 5개의 고추. 분이 읍내에서 구해온 찹쌀로 지어진 밥. 이것이 오늘 이 가족의 저녁입니다. 떡루왕 족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적처럼 생존했고 자신들만의 숲을 지켜왔죠. 앞으로 사올 후면 사냥감과 약품을 지켜왔습니다. 고추가 많은 더 깊은 산속으로 고추를 옮길 것이라는 분의 가족. 저녁을 마친 분이 다녀올 때가 있다며 집을 나섭니다. 지금 분이 내일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양식을 구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 밤길에 떠나네요.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몰라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 10분 남짓.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를 접었어요, 개를. 하길래요? 오, 이야. 산깨, 산깨. 와, 미래야. 네, 저. 네, 저는. 오. 고추를 사기에 왔어요. 오, 고추를 사기. 사이, 내가. 사이, 통화. 오케이. 우리와. 응. 고추를 사기. 가재나 있을 법한 계곡에 뜻밖에도 개가 지천입니다. 이렇듯 척척 잡아내는 분과 달리 외지인에게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는 산깨. 산깨는 어두운 밤에만 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밤이면 횃불을 들고 나왔다는 분. 보이시나요? 천천히 내려오는 이거. 제 손보다 커요. 나 이거. 우와. 야야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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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되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것은 숲속 사람들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야야. 크고 튼실한 개를 보자. 비로소 아내가 처음으로 미소를 보입니다. 나가. 개를 요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저 대나무 꼬챙이에 꼽아 숯불에 굽는 것. 이렇게. 쌀. 브레시합니다. 브레시. 아무도 이 맛을 모를거다. 쌀우미 꼼암 쑤가. 아싸유 나이. 샤야라비앗. 랄비앗 만삭케? 숲속 덩루왕죽에 밤이 깊어갑니다 대대로 숲을 떠돌았을 집시부족 그 위에 숲의 나무처럼 펼쳐진 밤별 다음날 아침 우네 가족이 집을 나섭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읍내에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아내 불과 3시간의 거리에 있는 읍내는 숲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많은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하기만 한 세상 아내는 그토록 바랬던 속옷 하나 나를 구했고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 건너편 어디선가 왔을 새 신발을 신어봅니다 이 신발이 어떤 것인지 또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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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네. 고맙습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사바이디. 세상은 변해가지만 그래도 계속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그 전통 문화 생활 가운데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왔는데 잘 적응하겠죠. 혼란기는 누구든지 겪는 거고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만. 그 바람만 있네요. 라오스의 집시부족 덩루왕.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숲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조금 전에